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나오는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꿈은 일반적으로 중요식책을 맡게 되며, 로또 시험 합격, 재물이나 명예를 취득할 수 있는 암시의 꿈입니다. 대통령과 식사를 하게 되면 중요식책을 얻거나 승진하게 되며, 대통령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 로또에 당첨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대통령 나오는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원수나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꿈 국가 최고의 통치권자는 국가의 밝은 앞날과 구분을 창조하고, 국가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명실상부한 실천 공략을 대국민 앞에 약속을 하게 된다. 자신이 대중이 많이 모인 곳에서 명강일을 하게 된다. 군중 속에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꿈 국가시책에 호응하여 좋은 일이 있음 길가에서 대통령과 약속하는 꿈 특히 자기 집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후에 자신에게 최대의 명예나 권리가 주어진다. 길가에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집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은 꿈 후일 자신에게 최대의 명예나 권리가 주어진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꿈 직장의 이동이나 부서의 이동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고, 승진이 되어 자신의 직위가 높아질 암시의 짐적 답안지에 대통령의 사인이나 관인 도장이 찍혀있는 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되고,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승진, 당선, 입학 등이 있다. 대통령 등 국가원수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꿈 정부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를 위해 도움을 청하게 됨 대통령 및 귀인을 만나는 꿈 꿈 속에서 대통령이나 연예인, 귀인 등을 만나는 꿈은 길몽에 속한다. 소속된 단체의 우두머리나 권위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은덕을 입기 됨을 꿈을 통해 예지해주고 있다. 대통령이나 귀인과 악수를 하거나 훈장을 받는 꿈 명함을 받는 꿈 식사나 차를 대접받는 꿈이라면 좋은 일을 기대해도 좋다. 대통령 부부에 관한 꿈 실제 대통령과 그 부인, 아버지와 어머니, 정부의 장, 차관, 사장과 부서장, 교장과 교감 등의 동일 시이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는 꿈 공무원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고위층 간부급에 발탁되어 승진하게 됨 대통령 혹은 귀인의 부름을 받는 꿈 대통령 혹은 귀인의 부름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장례에 출세한다. 미혼의 남녀는 훌륭한 배피를 만난다. 대통령, 스승 신령적인 존재가 빛나는 옷을 입은 것을 보는 꿈 은혜로운 일, 권위적인 일 등으로 크게 명예로워진다. 대통령 임금 등 매우 높은 신분에게 명함을 받는 것은 취직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될 것이며 통과해야 할 어떤 관문에 합격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뜻밖의 행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과 같이 얘기를 하는 꿈 훌륭한 실력자로부터 확실한 도움을 받아 일핵직업적 스타가 된다. 대통령과 그 비서에게 술을 대접하는 꿈 사장 또는 기관장과 그의 부하 직원에게 취직관계를 부탁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대통령과 나란히 걸어가는 꿈 자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의논을 하게 됨. 대통령과 동행하여 비행기를 타는 꿈 대통령과 동행하여 비행기를 타는 꿈을 꾸게 되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꿈 존경하는 인물과의 계약이나 약속이 이뤄지고 명예도 따름 대통령과 표창을 받는 꿈 명예와 권리가 주어지거나 사령장을 받는 길몽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꿈 영절의 의미로 되기람 대통령께 보리밥을 진상하는 꿈 즉 무수행상 자신의 능력 또는 실력의 부족함을 뜻한다.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꿈 정부나 윗사람에게 어떤 기대나 청원할 일이 생긴다. 그것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닌 단체의 일원으로 하게 된다. 대통령에게 선물 받는 꿈 대통령이 꿈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길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복권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자에게 선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 자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부탁하는 등 청원할 일이 생기거나 평소의 소원이 윗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승진, 합격, 명예를 암시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서류 문서를 받는 꿈 승진, 합격, 당선 등과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긴다. 대통령의 명함을 받는 꿈 대통령의 명함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된다. 대통령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는 꿈 진급, 일의 성취, 명예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의 옥새를 땅 속에서 캐내는 꿈 대통령의 옥새를 땅 속에서 캐내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에 크게 성공하며 운수대통할 길몽이다. 대통령의 의관이 단정치 못한 꿈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거나 집안 어른의 인격이나 신상에 문제가 생김 대통령의 전용기를 공무원이 탄 꿈 정부기관이나 고2층 간부급에 발탁되어 승진한다.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꿈 어떤 단체에서 명예와 권리가 자신에게 주어진다. 대통령이 수행원과 함께 자기 집을 방문한 꿈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자기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게 될 것을 암시 대통령이 여행하는 꿈 정부 시책이나 헌법이 개정되고 전쟁 시에는 수도가 천도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자기 집을 방문하겠다고 길에서 약속받은 꿈 자기에게 최대의 명예나 권리가 주어진다. 대통령이 주는 명함을 받은 사람의 꿈 그 사람이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되기도 했다. 자신이 기다리던 명성을 얻게 된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꿈 출세하고 이름을 떨칠 징조의 꿈이며 아울러 재물도 함께 얻을 꿈 입신할 꿈 대통령이나 부처님께 드리려고 쌀밥을 하는 꿈 고시에 합격하거나 문예작품 현상에 당선된다. 대통령이나 스승신적인 존재가 화려한 옷을 입은 꿈 은혜롭거나 권위적인 일이 주어짐 대통령이나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재물이나 명예를 얻게 된 대통령이나 임금을 만나 절을 한 꿈 귀인상봉의 암시이자 입신출세가 암시되는 행운의 꿈이다. 대통령이나 임금이 주는 술을 먹은 꿈 어떤 중칙을 맡게 되거나 명예와 권리가 주어질 징조 대통령이나 정부 고관이 주고 국상 행렬을 구경한 꿈 생애 최고의 명예가 될 일과 부딪히게 된다. 땅 속에서 대통령 도장을 캐낸 꿈 원하는 사업을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거나 자기에게 특별한 권리가 주어질 징조 역대 대통령을 연달아 본 꿈 영성을 떨치게 된 영웅호거리나 대통령의 초상화가 보이는 꿈 뜻밖의 실력자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산봉 행운이 찾아온다. 외국 대통령과 비행기에 동승한 꿈 자기 회사와 버금가는 회사 사장이 자기를 발탁해서 그곳으로 영전한다. 일국의 왕 황제 대통령 수상 등 통치자가 사망하는 꿈 국권이 회복되고 새로운 정당이 집권하여 개헌할 일 사사로인은 최고 최대의 성취와 명예가 주어질 것이다. 임금이나 대통령이 말을 타고 시찰하는 꿈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기쁨 경사스런 일이 있다.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꿈 명예나 권세가 주어질 꿈 각종 선거나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하는 꿈 자신이 대통령에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꿈 자신의 계획이나 주장을 윗사람에게 설득시킬 자신이 영부인이 되어 대통령을 따라가는 꿈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거나 사업체 일원으로서 맡은 일에 성실하게 된다. 타국 대통령과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꿈 셀러리맨의 경우 거래처와 관련된 같은 회사 계열로 전근하거나 다른 회사의 사장에게 스카웃댐 대통령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